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추운 겨울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천 영웅시대 사랑방은 저소득층 소외 아동 돕기, 체육회 기부, 수혜 피해민 돕기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7일 임영웅의 팬클럽 순천 영웅시대 사랑방에 따르면 순천의 도움의 손길을 보태기 위해 회비통장 전액인 282만 7천 8백 39원을 기부했다고 해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순천 영웅시대 사랑방은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임영웅의 팬 모임인데요. 이들은 앞으로도 임영웅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전해 더욱 감동을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